흑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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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는 좋은데 아웃솔의 패턴 약간만 더 루트 쿠션감은 이 정도면 좋은 것 같고 컬러는 좀 더 래트로 같아 어제는 메쉬랑 스웨이드로 컴퓨터 난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효리라인 정말 유니크하고 멋진데요 효리라인만의 새로운 컨셉을 부탁드릴게요 스포츠를 재해가 가는거죠 효리시만 믿겠습니다 스포츠를 새롭게 계속 간다?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어 왜 스포츠는 다 심각한거지? 그래 몸 좀 안되면 어때? 웃기면 되지 기억난다 그 몹쓸 댄스 그래도 즐거워지잖아 챔피언 넌 언제나 우리팀 에이스였지 챔피언? 새로운 스포츠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포츠란 뭘까? 하루가 끝난 저녁 친구들과 즐기는 순간 서투르고 실수해도 박수치고 웃을 수 있대 그래도 함께해서 즐거운 것 그게 바로 스포츠 아닐까? 왔어? 우리 그 사진 보러갈까? 우리 사진이 이번 컨셉에 힌트를 줬어 고마워 샴피언 쇼마는 새로운 스포츠 평소를 제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자 그 일자일 땅 즐거운 스포츠 이것이 바로 꼬마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이고 이영이 알고 허세입니다 오늘의 무대를 있게 해준 제 팀메이트를 소개합니다 챔피언 널 위해 주기였다 고마워 샴피언 고마워 샴피언 안녕하세요 날씀 안녕하세요 날씀 .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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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